지금 여기가 어디죠? 지금 여기 캐나다에 있는 이제 다운타운 가려는 길이에요 지치운 지하철 근데 앞머리는 왜 또 잘랐죠? 조용해 앞머리 방방파 들이대지마 그래서 지금 우리 어디가고 있습니까? 몰라요 왜요? 몰라요 우리 여기 제일 큰 도서관인가? 몰라요 아니 저기 블로그 찍으시는 분이 모르시면 됩니까? 블로그나 브이로그인데 브이로그나 블로그나 아무튼요 아 전 몰라요 그리고 편집이랑 동영상 찍는 거 다 제가 안 하고요 어쩌라고요 어쩌라고요 네 저기 보이네 저기 롯데백화점 갔지 않아? 아 약간 그렇게 생겼어 빨리 건너 5 5 4 3 2 1 도착 어? 우리 도서관 가는 거 아닌가? 지나쳤는데? 저기요 이수인씨 오늘은 이수인이 북극곰이 됐습니다 왜 verlier 다 mess 나 ב 이말 peach пот 물 실 시 스튜디오벨 Together raham 시리원 애기 애기 이거요? 무슨 탈리 dr 맥 맥 맥 ệ 기 전 영어 잘하는 척은 참고해주시고요 클래소 스튜디오벨 이게 뭔지 설명해 주세요 이거요? 무슨 텔리트라쿠 메플리 메플리 영어 잘 아는 척은 참고해 주시고요 음 심지어 기숙 강약 경제 정트가 말까 정지 정 정 정 정 정 정 정 정 정 던지는 말까 던지는 말까 던지는 말까 던지는 말까 던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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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기 들어가 uniform 먹기 defines 오늘 뭐 다 Aurora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지금 뭐하고 계신가요? 저작권 침해 관계로 안 하겠습니다. 왜요? 저작권 침해를 안까요? 뭘 보고 있길래 그러세요. 이걸 말해야 돼요. 재밌는데? 아니요. 그건 말하지 마세요. 저작권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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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어떻게 해요? 카메라 좀 치고 봐요. 잠시만요. 승인아. 그 인사 좀 해줘요. 자. 지금까지 재밌게 보셨다면. 잠깐만. 야 빨리. 인사해 주세요. 지금까지 재밌게 보셨다면. 구독과 좋아요. 알림 설정 누르고. 안녕. 잘자용. 어디? 아니.